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아마추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사진 문화라는 것 자체가 찍는데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어떤 카메라가 좋다더라 어느 카메라가 뭐 유명하다 더라 새 카메라가 나왔다 더라 이런 정보들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고 어떻게 주무를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을 거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에 대해서 보고 즐기는 문화를 꼽히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구조적으로 역사적인 이유도 있죠 카메라나 이런 장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고도의 성장을 한 다음이고 그 고도의 성장이 된 다음에는 사진이라는 그런 정지되어 있는 영상 보다도 움직이는 영화라든지 이런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사진에 대한 문화가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진은 시와 같은 거다 소설하고는 좀 달라서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는 미학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 대한 것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공부와 즐기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즐기는 문화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시를 쓰자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와서 다시 암실 들어가서 뭐 약품에 손가락 담가 가면서 이게 현상액인지 정착액인지 알아보자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오마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아날로그 필름을 사용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아마추어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서 아날로그를 할 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디지털 정도의 기술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날로그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단지 힘든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 뿐이에요 필름을 재현하는 거 어렵지만 실제로 필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름 때 우리 뭐 벨비아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 프로비아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 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마추어 그 옛날에 아날로그 사진가일 경우에는 그 변수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토샵 이라는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포토샵을 벗어나서는 디지털 사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 포토샵 얘기하는 거고 저 거지같이 비싸고 불편한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런데 포토샵이 중요한 이유는 포토샵 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던 그 아저씨가 대학원 때 그 코딩을 했는데요 그 포토샵 크리딧 맨 위에 맨 앞에 오는 사람 있어요 토마스 롤 이라고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속사 논문으로 쓴 프로젝트가 비트맵 이미지에 대한 컨트롤 방법에 대한 연구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포토샵의 기틀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비트맵 다시 말해서 박스, 도트, 픽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더비가 무수히 많은 개발자들의 라이센스를 사들여서 녹아 놓은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는 디지털에 대한 모든 이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툴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은 상당히 배우는데 중요한 툴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포토샵이 전부가 될 수는 없죠 최근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많이 써요 포토샵 쓸 줄 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우와 많네요 다른 프로그램 또 라이트룸 하나 오 그럼 캡처원 또 포커스 이제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또 아는 프로그램 없어요? 쓰는 거? 뭐 많죠? 뭐 무슨 픽, 픽, 픽스, 뭐도 있고 뭐 있어요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많이 죽고 평정된 게 그러죠 자 그럼 포토샵이랑 라이트룸이랑 뭐가 다를까요? 라이트룸이 더 좋아요 포토샵이 더 좋아요 라이트룸? 라이트룸을 더 많이 써요 포토샵을 더 많이 써요 쓰기 편한 거 내가 잘 쓰는 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룸을 선호하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찍는데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사람인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포토샵을 더 많이 쓴다 그러면 찍는 것보다는 만드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포토샵에서 이미지 프로세스 써보신 분 그게 뭐예요?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에서 액션을 걸어서 자동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쓰지 않는 한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조정한다는 건 거의 생 노가다에 가까워요 맨날 밤새야 되고요 맨날 실수 일어나고요 맨날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게 포토샵이에요 예전에는 이미지가 귀했어요 찍는 것도 귀했고 그걸 디지타이즈와 시키는 것도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 메리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한 지금 오늘 찍은 것들이 인물이고 또 패션이나 이런 쪽에 가까우니까 한 몇 년 정도 뒤로 돌아갈 거예요 한 15년? 20년 가볼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한번 볼게요 패션 포토가퍼가 사진을 찍으면 필름으로 찍었어요 모델을 섭외하고요 스튜디오 세팅을 하고요 촬영을 해요 그때 촬영하는 컷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120 필름이라고 해서 중형 포맷을 많이 썼는데 6, 7 카메라로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딱 10장이 나와요 한 노래 10장씩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장을 찍고 필름을 갈고 10장을 찍고 필름을 갈아요 그래서 1급 포토가퍼 탑 클래스의 패션 포토가퍼가 하루에 찍는 컷수는 8컷이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찍지 않아요 더 찍으면 모델이 죽어 모델은 어떻게 보태요 모델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한번 찍어 보셨죠? 되게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집중을 해야 돼서 모델이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줘야 돼요 찍다가 필름 갈 때 쉬어요 그래서 보통 10컷 찍고 쉬고 10컷 찍고 쉬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돼야 조금 그래도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씬, 한 장을 찍는데 예를 들면 한 씬에서 배경이랑 메이크업이랑 옷이 안 박힌 상태로 하나를 찍는데 보통 10놀 정도를 촬영을 해요 그럼 100장 정도 찍는 거죠 그리고 8개를 찍으면 한 800장 정도 찍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그걸 현상을 맡겨요 그러면 필름이 하나당 그 당시 가격으로 한 5천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현상을 맡기면 한 통당 만 원씩의 현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게 밀착을 떠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보지만 필름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반전되어 있거든요 이게 포커스가 맞았는지 색깔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밀착 프린트라고 해서 필름과 이너지가 1대1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편집장이랑 얘기를 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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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셀렉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한 거를 스캔을 보내요 그러면 드럼 스캐너에 필름을 붙여서 스캔을 해요 그럼 필름은 망가져요 끝났어, 그 필름은 더 이상 못 써요 왜냐하면 드럼 스캐너는 그 필름을 붙일 때 파우더나 오일을 발라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원고는 끝나요 그래서 원고가 중요한 파인아트 작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파인아트 작가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름이 중요하거든요 필름을 복사를 떼요, 듀플 뜬다고 해서 필름을 놓고 필름 하나 붙여서 복사를 뜬 다음에 그걸 스캔했어요 원본은 놔두고 그런데 이게 아주 그지 같은 게 필름을 한 번 복사 뜰 때마다 이미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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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스캔을 하는 순간 이미지는 확 떨어진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에서 이미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포토샵에 집어넣어 놓고 리터처가 며칠 밤낮을 세면서 컨트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왔죠 여러분도 하루에 사진 몇 장 찍어요? 세 본 적 있어요? 좋아, 우리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럼 핸드폰으로만 찍는 숫자를 한 번 세 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못 할걸요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찍는 거예요 옛날에 포토그래퍼는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상상하기 전까지 셔틀을 누르지 않았어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디지털 포토그래퍼한테는 굳이, 그렇죠? 모니터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또 찍으면 되죠 대신에 양이 많아졌어요 이게 힘들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악마른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약간 게이 같은 아트 디렉터 본 적 있어요? 머리 이렇게 업고 안경 쓰고 그 아저씨랑 예쁜 여자 주인공이랑 대화 나누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의 공간이 어땠나? 나중에 영화 한번 다시 보세요 하얀 방이 있어요 온통 하얀 데 테이블 있고 벽에도 조명이 있고 바닥에도 조명이 있고 조명이 많은 아주 예쁜 방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쁜 방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필름에선 필요했어요 왜? 슬라이드 필름이면 뷰 박스에다 올려놓고 보면서 골라야 됐고요 인화가 돼 있는 것들은 벽에다 놓고 반사돼서 봐야 됐어요 그 공간이 필요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집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하나 놓고 또 놓고 얘네 둘이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나 안 어울리면 빼고 다른 씬 집어넣고 갖다 놓은 것 중에서 A컷 B컷 C컷 있는데 B컷이 어울리면 B컷 올리고 C컷 빼고 이 카드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작업을 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로 왔어요 그걸 누가 뽑아요 또 그죠? 컴퓨터 안에 있는 것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라이트룸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라이트룸이에요 가슴 아프게도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더비가 라이트룸을 열심히 막 연구하고 있을 때 어더비랑 제일 친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사였어요 애플사에서 아파처라는 회사 하나를 인수해요 그래서 아파처라는 프로그램을 내놔요 그런데 처음에 내놨을 때 발표하는 발표 현장이 조금 수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렇게 꼼꼼하고 깐깐한 아저씨가 현장에서 아파처로 시연을 하는데 여러 번 에라가 났어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런데 그 발표 있고 나서 2, 3일 있다가 어더비에서 라이트룸을 발표했어요 둘이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선점하려고 아파처가 선빵을 날렸어요 훨씬 더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내놨죠 라이트룸이 그 주 금요일인가 부랴부랴 라이트룸을 발표하긴 했는데 어더비에서 문제는 아예 작동도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표했어요 왜? 아파처보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라이트룸이 살아남았죠 어더비랑 같이 가는 거니까 제품군이 묶여서 끼어 팔기로 간 거죠 결국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파처보다도 라이트룸이 훨씬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 라이트룸의 클래식이라고 클래식 CC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탭 보이시죠 라이브러리, 현상, 지도, 책, 슬라이드 쇼, 인쇄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이 라이트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전에 아날로그 때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작업도 실제로 아날로그 때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날로그 작업 때는 현상이나 인화나 이런 과정들을 암실에 들어가서 했다면 지금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현상, 지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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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